정답 그 다음은 오래되시는 여자 곤명이구요 병신 신축 신사갑옥 경자 기애무술 역행이고요. 1대5요. 올해는 64세입니다. 65세. 맞네, 65세. 이게 지금 이 사주를 입수하는 게 꽤 오래돼서 그렇긴 한데 격을 지금 뭘로 잡아야 되나요? 격이 없지? 없네. 이게 지금 격 삭기가 애매한데 그러면 우리가 정관에 포관된 것 중에서 과정관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관계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가정관계를 그렇게 맞는 거죠? 네. 정관이 묶여있더라도 묶이고 남은 것이 기심이고 이제 가정관계를 하더라도 정관이 비교하면 확을 해버렸거든 그럼 가정관계가 이제 격이 날라가버렸는데 쉽게 말하면 격이 자기 역할을 못하잖아요. 못하더라도 길격에서 흉격을 묶이는 게 그냥 그게 그 자체가 성격이니까 그런데 길격에서 못하더라도 남은 게 뭔가를 잘 봐야 그랬어요. 남은 게 길신이 남으면 괜찮다. 그래서 정제가 남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인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병격이 와요. 이미 여기 여기는 현인교 여기는 정인교 병격이 옵니다. 신검이 추구로 태어나서 경화, 오화는 오형신호로 써놓을 수 있어요. 네. 그쵸? 네. 어쩔지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일관이 강해. 축토의 통근, 다화의 통근, 신검의 통근 사장님 여기서 제가 모르겠는 게 방진학과잖아요. 그게 묶인 상태인데 지지로 통근을 어떻게 따져야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묶여도 예. 이 자체가 그냥 이런데 자기 병화를 병화대로 신검의 통근을 제가 따져야 되는 거지. 그 묶인 거랑 관련이 없죠? 네. 네. 이 사람이 을미대원 중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을미대원 시기에 남편이 사망했다고 그러는데요.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려면 이론적으로는 정유대원 시기에 문제가 생겼어야 되거나 그런데 을미대원 시기에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상담한 사주가 아니고 저도 입사한 사주라서 이게 참 결혼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아쉽긴 한데요. 이 시기상으로는 정유대원에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 게 이상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병신대원 중 신대원에 문제가 생겼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왜 하필이면 을미대원이었을까? 네. 정유대원에 간사농잡이 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화가 어찌됐든 조용신이기 때문에 조후지 조용신이기 때문에 사화 오화가 있어도 있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고 병합 때는 그냥 일관이 강하기 때문에 정관 하나 더 들어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돼요. 이때는 격이 완전히 나타났지 합이 풀리면서 정관격의 재성용신 이때는 아주 좋은 운으로 합니다. 얼목대도 풀리거든요. 네. 정관격의 재성용신 이런 운으로 아주 좋아요. 이때 이 사람이 큰 목 잡았을 것이다. 나에게 그걸 왜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사항에 지장이 없다는 거죠. 아, 을대원? 병신 을미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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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절한 것은 특별한 기미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내 사주를 가지고 내 마누라 내 사주를 가지고 내 남편의 왜 죽었냐를 차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사실 알 수 있는 그런 알 그렇게 탁 눈에 드러나는 사주도 있어요. 확실하게. 근데 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이 사람의 운명이 아니고 그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의 남편 사주를 남편 죽은 사람의 사주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고 이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고 어떤 사주는 딱 보면 아 이때 남편 죽었겠구나 딱 나타나는 사주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주를 그렇게 다 그 여자 사주를 가지고 남편이 언제 죽었고 이걸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뭐였어요.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질문인데 이 사주에 대해서 지금 병신압으로 가정관이 묶였지만 재성이라고 하는 개신이 남았기 때문에 완전 파격으로 보지는 않는다가 지금 사주 그 원곡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게 지금 갑목이 그 오하라고 하는 사지에 놓여있어요. 그 손금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을미대원 중 미토가 오면 유일하게 묶이고 남아있는 개신이 임묘지에 들어가서 혹시 이것 때문에 뭐 남편으로 문제가 왔다 이렇게까지 찍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 이 사람한테 유일한 묶이고 남은 개신이 임묘지에 들어가니까 이때 무슨 문제라든가 힘든 일이 있긴 있었겠구나 정도의 어린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문의는 어렵고 대신에 을목이 등장했는데 아 청관으로는 을목이 그렇지 을목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약할 건 없고 아 그래서 지랬던 이런 분들은 남편이 죽었던 간에 이 사람이 운명적으로 하면 괜찮은 문의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잘 죽었다 생각할 수도 있지 운명적으로 남자들이 남자들이 마누라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하잖아 여자들은 남편 죽고 어디 가서 웃어요 화장실 가서 뭐 복도 마라 복도 마라 그러겠지 그 어떤 코미디언 그 저 그 보니까 남편 죽고 나니까 여자가 가가지고 야 내꺼 이걸 월세로 놔야 되나 전체로 놔야 되나 그 고민했다는 사람도 있단데 그 ㅋ ㅋ 코미디 누가 그 ㅋ ㅋ ㅋ ㅋ milestones eater 熊 熊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